중국으로 돌아간 푸바오는 문화현상이라 불릴만한 국민적 인기를 모았습니다. 지난 3년 8개월 동안 우리는 왜 이 판다에게 열광했을까요? 이 배경을 이경아 기자가 풀어봤습니다. 판다 푸바오가 세상에 나온 2020년 7월. 세상은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본 적 없는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. 그 속에서도 아기 판다는 무럭무럭 살아났습니다. 천진난만한 몸짓에 담긴 사랑스러움은 인터넷을 타고 금세 화재로 떠올랐습니다. 놀아달라고 웅석부리던 아기 판다를 사육사는 지난 3년 8개월 동안 자식처럼 돌봤습니다. 비대면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둘의 따뜻한 소통은 또 다른 감동을 전했습니다. 방사장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런데 여기에 푸바오가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 또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. 문화현상이라 불릴만한 푸바오의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. 동물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동영상은 누적 조회수 5억 회를 넘었고, 첫 도를 기념해 나온 책들은 출판 불황 속에도 15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. 국민적 사랑을 한몸에 받은 푸바오의 존재감은 냉랭한 한중 완계 속에도 각별했습니다. 코로나 속에 우리 곁을 찾아온 푸바오. 그 이름에 담긴 뜻처럼 행복을 주는 보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. YTN 이경아입니다. 동물원